미저씨, 승진 축하해요. 오늘 저녁에 우리 만날까요? 승진 아직도 안 믿겨요. 근데 저 오늘 물류창고 외근 나가요. 끝난 후 그쪽으로 갈게요. 우리 축하 파티에요. 어, 무슨 일이야? 지금 누가 술 취해서 제정신 아니거든요. 술병 깨고 소리 지르고. 서석 당장 물로 발택하게 하려봐. 미치겠네. 얼른 좀 오세요. 와서 빨리 뭐 픽업해 가든지 하시라고요. 지금 거기 어딥니까? 지금 거기 어딥니까?